형님께 잘 먹겠다고 전해주세요 문장이가 하려면 안 돼 지금이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리 자수하세요 자수 집어치어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게 원망스럽습니다 그대 몸조심으로 세요 김나나 주변으로 애들을 애복시켰습니다 착하다 그냥 죽여버려 시티엔터 수사에서 아예 싹 빠지 유력한 용의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아버지 아들이 위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버지 빨리 와라 이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